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권현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전에 직장 다녔을 때 부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공기업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이 계절에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그런 화장품 라인이에요. 화이트닝 라인. 그러니까 옛말에도 봄볕에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화이트닝 라인의 자의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화이트닝 라인. 아티스트 레슨은 궁극적인 피부 광채를 표현하는 아이디얼 레디언스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전부 총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폼, 그리고 토너, 그리고 에멀전, 크림, 그리고 UV 프로텍터 이렇게 5가지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광채 케어를 위해서 3단계의 그런 케어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단계가 뉴 브라이트닝 콤비네이션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AA2G 스킨 화이트닝 테크놀로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타 릴리 브랜드가 들어있습니다. AA2G 스킨 화이트닝 테크놀로지는 안정적인 비타민 유도체예요. 그래서 화이트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고요. 스타 릴리 브랜드는 듀얼 강채 라인의 핵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 릴리가 뭐냐. 얘는 꽃 이름이에요. 이 꽃에 좀 주목하시면 이 꽃은 지중해 연안에서 척박한 땅에서 피는 꽃인데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하고 강한 바람에서 이겨내고 있다가요. 드디어 해가 지면 아주 하얗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저와 같은 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꽃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이 1단계 뉴 브라이트닝 콤비네이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요. 피부 브라이트닝 광채 케어 단계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특허받은 오토 추출물이 있고요. 잉글리시 데이지하고 이브닝 프림노즈가 있습니다. 이 잉글리시 데이지하고 이브닝 프림노즈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스타 릴리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릴리 브랜드 중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타 릴리와 잉글리시 데이지와 이브닝 프림노즈가 스타 릴리 브랜드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브라이트닝 광채 케어 단계에서는 스타 릴리는 빠지고 잉글리시 데이지하고 이브닝 프림노즈 이 두 가지 꽃이 화사한 그런 역할을 화사하게 빛내는 그런 얼굴을 화사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아시드예요. 화이트 치아시드는 피부 광채를 표현하는 모든 화장품 단계에는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주목하시면 됩니다. 미백 광채에 관여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산화를 막아주는 석류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황산화와 화이트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황산화가 되져도 되지 않으면 색깔이 누리끼리 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성분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 피부 브라이트닝 광채 케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피부 포면 3D 광채 케어입니다. 표면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되겠냐 싶으면 크림의 단계가 되겠죠. 크림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UV 프로텍터에 아마 이 과정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요. 프로틴 100%에 펄 프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펄 프로틴이라 하면 진주에서 추출한 그런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은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피부 광채 케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펄 프로틴이요. 그리고 이제 리포점 딜리버리 시스템인데요. 얘는 이제 공법이에요. 제가 여전히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보셨겠지만 자연과 그리고 과학이 잘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의 3D 리포점이에요. 이 리포점은 수분과 비타민C가 비타민C 리포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점이라면 피부에 잘 스며들게 하는 그런 그 제품의 성분이 잘 스며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3D 리포점이 투명한 피부 광채와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각 제품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얼 레디언스 클렌징 폼입니다. 이것도 이제 먼저 깨끗하게 세안하는 단계인데요. 1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풍부한 거품의 진주빛 폼클렌저입니다. 이 폼클렌저는 작은 진주할 만큼만 짜서 약간의 물로 거품을 먼저 내게 되는데요. 거품을 자세하게 들여보시면 그냥 보면 똑같은 거품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약간의 광택이 보여요. 아주 밝은 빛에서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보여요. 보이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귀리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귀리 추출물은 여기는 그냥 귀리 추출물이 아니라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받은. 그래서 얘는 피부 브라이티닝을 효과적으로 선사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또 하나 토너 단계입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토너입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라인의 아주 필수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디언스의 필수 제품이라 왜 하냐면 다음으로 나오는 에멀전이나 그리고 영양크림의 단계를 얘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또 AA2G 첫 번째 단계가 함유되어 있고요. 공법이죠. 이걸 통해서 아주 우수한 다크스팟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피부 자체의 칙칙함을 얘가 이 토너를 통해서 밝게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에멀전입니다. 얘는 두 번째 단계예요. 광채를 선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로션이라고 하죠. 특허받은 화이트 치아시드 성류 추출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이트 치아시드 그 성분이 브라이팅 역할을 하고요. 성류 추출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되지 않는 브라이팅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에멀전 단계인데요. 바르는 즉시 수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수분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에멀전입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제품을 보면 보통의 화이트닝 제품은 약간의 수분 공급이 부족해서요. 건조함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화이트닝 제품을 아무리 화이트닝 제품이 쓰고 싶어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건조해지니까. 그런데 아티스트리 아이디얼 레디언스 라인은 이 피부 건조를 해결을 한 화이트닝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화이트닝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원하는 사람은 이걸 피부 건조와 상관없이 계속 바를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진 환상적인 화이트닝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림입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크림. 얘는 아까 마지막 단계 광채 피부 3D 광채 피부를 효과를 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하루 종일 촉촉한 광채 수분 크림입니다. 촉촉하기도 하고 광채가 나는 수분 크림이에요. 화이트닝 수분 크림. 멋있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분 장벽을 만들어요. 이 수분 장벽은 3D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궁극에 동안 광채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에 또 화이트 치아 시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석류 추출물로 통해서 항산화를 막아줍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우리가 화이트닝 하면은 자의선 차단이 가장 강건이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와있는 아이디얼 레디언스 UV 프로텍터 SPF 50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건 아티스리 라인 전체 라인에서도 가장 자의선 차단 지수가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아이디얼 레디언스 3D 광채 효과도 같이 내고요. 메이크업 전에 가장 우아한 진주 광채 피부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안에 구슬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흔들어 주셔서 짜내야 멀건 액체가 나오지 않고 하얀 액체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삼중 케어를 합니다.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얘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는데요. 선 케어를 하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강채 케어 기능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메이크업 단계 전에 이걸 발라주시면 선 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 그리고 강채 케어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SPF 50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최고 단계가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이 가장 높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리고 PA가 있죠. PA가 플러스가 몇 개예요. 마이너스가 많은 게 아니라 플러스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좋은 거죠. 현존하는 피부 메이크업, UV 프로텍터 제품 중에서 PA가 가장 최고급 단계가 4개가 들어있는 단계예요. 얘는 그래서 최고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바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요. 얘는 UVA와, UVA는 열화상을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이에요. 태양광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분이고요. 또 하나 UVB, 피부 노화의 주범인 UVB를 동시에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노화를 충분히 예방하면서 광채를, 광채 케어를 하는 최상의 자외선 차단제, UV 프로텍터, SPF 50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으로 아이디얼 레디언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궁극적인 우리 피부에 광채 케어를 하는 그런 선물을 드릴 겁니다. 충분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올해 또 가장 아름다운 밝게 빛나는 스타 릴리 꽃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피부가 선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 스타 릴리와 같은 우리 아베이 사업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